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한국타이어에서 2차 형제의 난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3년 전 동생인 조현범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조현식 부문이 사모펀드와 손을 잡고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는데요.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미 조 회장의 지분이 42% 이상이라 공개 매수 성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갓잡은 경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어서 대가들의 투자노트에서는 지난주 세상을 떠난 워렌 버핏의 단짝이자 투자의 귀재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12월 5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신수정 기자,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첫 소식은 우리 신인규 기자님이시죠. 한국타이어그룹에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이라고 요즘은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 2차 형제난이 발생했다고요?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 파트너스랑 손잡고 그룹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공개 매수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뒤에서 바로 금융감독 공시가 떴습니다. 단독 기사 맞다는 얘기인데 벤츄라라는 투자회사가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 매수에 들어간다. 이런 공시였는데 쉽게 보면 조현식 고문과 조현식 고문의 누나 조희원 씨가 한국앤컴퍼니 주식 더 사서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앤컴퍼니 일대주주가 이분들의 동생이자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범 회장입니다. 이게 드라마 주인공들 같은 관계인 것 같은데요. 항상 이런 드라마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족관계부터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 회사의 경영자들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한국앤컴퍼니 공개 매수에 나눈 조현식 고문과 조희원 씨 그리고 반대편에선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모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자녀들입니다. 제발 3세간의 싸움이죠. 조양래 명예회장이 4명의 자녀를 줬는데요. 조희경 한국타이더 나눔재단 이사장이 첫째 그리고 조희원 씨가 둘째 조현식 고문이 셋째이자 장남이고 현재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인 조현범 회장이 막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막내가 상속받은 거네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룹의 주인이 된 건데 그래서 이 한국인 컴퍼니의 경영권을 두고 2차 왕자의 난 형제의 난이 벌어진 셈입니다. 2차 형제의 난 왕자의 난이라고 하면 1차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그 얘기를 하려면 2019년으로 잠깐 돌려봐야 돼요. 조현범 당시에는 사장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 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이때 형인 조현식 당시 한국테크놀로지 부회장이 주주들한테 서신을 보냅니다. 한국테크놀로지라는 건 한국앤컴퍼니의 옛 사명인데 여기가 그동안 그룹 이름을 좀 많이 바꿔서 앞으로는 그냥 한국타이어 지주사 이런 말로 통일하겠습니다. 어쨌든 조현식 부회장은 실적 부진과 오너 일가의 기소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당시 구조를 살펴보면 동생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주력사업인 타이어를 그리고 형인 조현식 한국타이어 지주사 부회장은 지주사를 맡아서 각각 형제 경영을 해왔는데 형님의 입에서 우리 가족이 잘못했다 이런 말이 공식적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일종의 가족 경영하고 있던 회사에서 가족 명의로 반성문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성문이 나오면 갈등이 좀 생깁니다. 그렇죠. 이 사건 이후에 약 반년 뒤입니다. 2021년에 당시 조양래 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은 본인이 갖고 있던 지주사 지분 지금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막내 아들인 조현범 당시 한국타이어 사장한테 모두 줍니다. 이거는 조현범 사장을 후계자로 지목을 한 거죠. 아버지가 내린 결정에 막내 조현범 사장을 뺀 모든 자녀가 반발을 합니다. 드라마랑 똑같은데요. 똑같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현범 당시 부회장은 큰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 그리고 작은 누나인 조희연 씨 이분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조양래 회장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성견 후견 심판을 청구하면서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 못한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막내한테 지분을 주기로 한 아버지의 결정 역시 무효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때부터 형제의 난 왕제의 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2021년 말에 1차 왕제의 난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조현식 당시 부회장이 경연 1선에서 물러나면서 1차 왕제의 난이 일단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는 조현범 회장이 지분 42.03% 들고 있고요. 경영 1선에서 물러난 조현식 고문이 18.93% 그리고 조희연 씨가 10.61% 조희경 이사장이 0.81%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2차의 왕자의 난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생이 주인 경영권을 지분을 사서 뺏어오겠다라는 건데 형과 누나가 지분을 사서 지분을 앞지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게 관건입니다. 조현식 고문 측은 공개 매수 설명서를 통해서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을 확보해서 대상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앤컴퍼니 주식 가운데 최소 발행 주식 가운데 20%에서 27%까지 사오겠다. 이게 조 고문 측이 내놓은 경영권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게 한국앤컴퍼니 지분 구조를 보면 조현범 회장 지분이 한 42%. 그리고 형인 조현식 고문과 누나들을 지분 다 합쳐봤자 한 30% 수준인 것 같은데 공개 매수해서 지분 많이 끌어오면 이거 경영권이 바뀔 수 있는 수준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 매수 잘 살펴보면 또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도 합니다. 뭔가요? 일단 조현범 회장 그러니까 경영권을 방어해야 되는 측에서 이번 공개 매수에 딱히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기사를 통해 내놨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현재 지분의 우호 지분만 더해도 외국인 지분이라든지 우호 지분만 더해도 경영권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조 회장 측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 고문 측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공개 매수 가격으로 제시한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수준이다라는 점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이 애매하다는 건 또 무슨 뜻이에요? 조현식 고문 측이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 매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안한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공시에 나와 있는데 주당 2만 원이에요. 이게 물론 아마 mbk 측이랑 상의해서 직전 3개월 주가 평균 내고 여기에 프리미엄을 그래도 한 50% 정도 준 거긴 할 텐데 문제는 조현식 고문 측에서 제시한 공개 매수가가 어제 종가보다는 20%도 안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줄 수 있냐면 한국앤컴퍼니 주주님들 어제 종가보다 한 20% 정도 더 쳐줄 테니 주식 저한테 넘기세요.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냐면요. 2만 1,85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공개 매수하겠다는 가격보다 이미 주가가 더 높아졌네요. 그러면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현식 고문이 2만 원에 넘겨주십시오라고 한 거에 응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조현식 고문 측의 공개 매수 설명서를 보면요. 공개 매수 기간을 오는 24일까지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정도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건데 이 기간 동안 경영권을 위한 주식 매수라는 호재가 있는 주식의 주가가 20%도 안 오를 거라고 판단해서 2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한한 거라면 뭔가 이상하고요.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설명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개 매수에 응모하는 주식수가 최소 매수 예정 수량인 1,930무 정도보다 못 미친다면 주식을 아예 한 주도 안 사겠다. 이런 계획도 설명서에 적혀져 있어요. 시간 지나면 이거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냥 공개 매수하겠다 얘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는 가정의 영역이지만 한국인 컴퍼니 주가가 오늘 종가 수준만 크리스마스 전까지 유지를 해준다면 이 재벌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추론해 보면 그렇고요. 조 고문 측 역시 큰 돈 필요 없이 큰 돈 들일 필요가 없이 기존 보유 지분의 가치만 깜짝 상승한 상황에서 경영권 싸움이라는 게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남아 있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가정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해프닝 만들어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 올려놓고 끝내는 그런 거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 회장도 그렇고 조현식 고문 측도 다 지분 꽤 들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왕자의 나인인 줄 알았더니 의좋은 형제처럼 지분 같지만 올라가는 사태가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알려진 것들에 대한 가정일 거고 저희가 모르는 게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한 번 또 지켜보고 우리 후속 같이 얘기 나눠보죠. 이번에는 신수정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3분기 합계 출생률이 0.7명까지 떨어지면서 또 역대 최저치를 갱신해서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런데 의외로 북한에서도 요즘 저출생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에 힘을 쏟고 있다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에 직접 참석해서 어머니들을 한껏 치켜세우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대회 개최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체제를 안정시키고 출산도 독려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호소한 게 바로 출생률 감소입니다. 김 원장은 출생률 감소를 두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눈물까지 흘렸으면 저쪽에서도 만만치 않게 출생률 저하가 심각한 것 같은데 북한은 출생률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북한 출생률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1.8명까지 떨어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참 넘네. 네. 사실 그런데 기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0.7명에 불과한 우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북한도 추세대로라면 10년 뒤엔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2,616만 명인 북한 인구는 2034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노동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북한은 인구 감소가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저소득 국가일수록 노동력이 절실한 만큼 북한의 저출생, 특히 청년층의 부족은 곧 체제 불안으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이 낳으면 대출 이자를 깎아준다든가 청약 가점을 더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그나마 있긴 합니다만 작동은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런데 북한은 아이 낳으면 혜택 주는 거 그런 거래도 있나요? 지난 4월 한국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녀를 많이 낳은 여성을 표창한다는 정령을 발표했고 실제 노력 영웅이나는 칭호를 수여하거나 훈장을 줬습니다. 출산도 당에 대한 공로로 인정하는 셈인데요. 지난 1월에는 노동신문이 한국의 주택법에 해당하는 산림집법에 대해 새쌍둥이 세대와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운 세대는 산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보도해서 다자녀 가구 혜택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육아법을 제정해서 영양식품 무상 공급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파격적인데요.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혜택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모성 보호와 관련한 북한 내 실상은 당국의 선정가는 딴판인 것 같더라고요. 열악한 여성 인권 또한 북한 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통일부가 탈북민 증언을 근거로 발간한 2023 북한 인권보고서를 보면 기계공장에서 임신 9개월 만상몸으로 일하다가 쓰러져 유산하기도 하고 임신 5개월 차에 휴가도 못 쓰다가 일하다가 쓰러져서 유산한 여성 등 실제 사례가 많았습니다. 북한이 사회보장법을 통해 모성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산부들이 출산 전후 기간 휴가나 보조금을 규정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슬로건은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좀 더 강한 정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출생률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무자녀를 둔 집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도 도입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러시아의 예부기니 페도르프 하원의원이 출생률 촉진 방안을 논하면서 옛날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소련에서는 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하게 주니까 스탈린의 주도로 1941년 무자녀세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20세에서 50세 남성과 20세에서 45세 기혼 여성이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어요. 무자녀세 시행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소련 인구는 조금씩 꾸준히 증가했다고 해요. 하지만 소련의 붕괴와 함께 이 세금은 폐지됐습니다. 6%면 그래도 꽤 높은 것 같은데 러시아의 출생률은 어떻게 되나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 출생률은 2021년 기준 1.5명입니다. 러시아 역시 기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에는 못 미치는 거죠. 러시아 연간 출생하수 역시 꾸준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지는 시점에서 나온 논의여서 병력 보강 측면에서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은 설문조사를 보면 러시아 가족 정책이 젠더적 고려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의 양육과 돌봄 노동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아서 실질적인 개선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실제 실행된다면 반발이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반발이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전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혹시 이렇게 세금 부과를 통해서 출생률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과거나 다른 데도 있었나요? 네. 신기한 게 이미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결혼 정년기를 넘긴 노총각객에 이른바 싱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저출산을 대비하는 정책이 있었던 거죠. 이런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게 출산을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대로 넘어와서는 주로 독재자들이 독신세를 만들어서 실행했는데요.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 무솔리니, 로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구를 늘려서 국력을 키우고 전쟁에서 이기는 걸 목적으로 출생을 장려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선 일본에서 과거 2017년 아베 정부 때 고소득자에게 무자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인권침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은 무자녀 가구의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높이는 일종의 싱글세를 신설했는데요. 결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제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해주면 자녀를 낳겠다라는 그런 분들보다도 이제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정책적 뒷받침과 상관없이 저희 부부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자녀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게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개인의 가치판단이니까 무조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는 이걸 그래도 신경 쓰는 이유가 인구가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줘야 국력이 뒷받침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앞서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합계출산율이 다 문제네요. 러시아도 문제고 일본도 문제고 북한도 문제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조금씩 인구가 줄어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구 숫자가 국력으로 비례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될지 그 부분도 애매한데 우리 신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기자가 두 명이라서. 그렇네요. 다른 신 기자님. 신인규 기자님. 저는 예전에 특파원 감담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계속해서 여쭤봤던 게 정부 당국자들한테 여쭤봤던 게 지금 사실상 출생률 자체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한 사람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 게 국력의 측면에서 낮지 않냐. 그러려면 정부가 장려해야 될 산업이 달라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산업적으로 바뀌기도 조금 어렵고 정부 자체는 지금은 출생률을 높이는 걸 좀 신경 쓰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변에서도 애를 안 낳아도 되는 상황들이 되지 않나. 사실 저희도 애기 대신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그래서 좀 뭔가 애를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수정 기자님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결혼을 좀 늦게 하기도 하고 나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애 안 낳아도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미니 문자메시지에서도 지금 송광권 님께서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이라뇨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화를 낼 만한 일이고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 인구 문제 문제는 물론 사회 문제 얘기지만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신수정 기사님이 가져오신 짧은 소식 하나 같이 더 들어보겠습니다. 공식 명칭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로 정해졌다고요? 이게 GTX-A 이거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첫 삽을 뜬 지 7년 만에 GTX-A 노선 개통을 앞뒀습니다. GTX-A는 지하철의 2배인 시속 1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급 지하철인데요. 지금까지 79분가량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19분 만에 연결합니다. 국토부는 수서동탄 구간에 하루 2만 명 이상 이용할 것으로 보고 8량으로 구성된 한 편성당 1,000명 이상이 쾌적하게 탈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빠른 건 좋은데 이제 그다음 걱정이 요금이죠. 이거 그 가격은 얼마입니까? 요금은 수서에서 동탄까지 편도 4,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내년에 시행 예정인 K-PASS도 지금 GTX에 적용할 예정이어서 일반인은 20%, 취약계층은 53%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수서동탄만 교통량이 많은 게 아닌데 다른 노선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다음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건 GTX-C 노선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해 오는 2028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에 이르는 약 86km 구간의 정거장 14곳을 만드는 건데요. GTX-C가 연내에 착공한다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지 12년 만에 첫 삽을 뜨는 셈입니다. 12년 만이면 이것도 단기간에 달성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나머지 노선은 어떻습니까? 네. 나머지 GTX-DEF 노선 추진방안도 이르면 이번 달 중 발표합니다. 이때의 시작점과 종점, 주요 환승역 등 계략적인 사업비도 공개됩니다. 이렇게 노선이 생기는 것도 참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 노선 중간중간에 역이 너무 많이 생기면 결국 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고 역을 또 빼자니 그쪽 해당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이것도 또 딜레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수정 기자와 신윤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거인들의 어깨 너머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입니다. 오늘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투자의 대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찰리 먼거 또 한번 해야죠. 찰리 먼거. 지난 11월 28일 날 향년 99세로 펼쳐야 하셨죠. 워렌 버핏하고 페어링 되잖아요. 두 분의 이름이 똑같이 같이 나오게 되고 버핏의 투자 파트너다. 영혼의 단짝이다. 이런 표현하기도 하는데 버핏은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말은 찰리가 하는 거고 나는 입만 벙컷거리는 것뿐이다. 말은 박정호 교수님이 하고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요. 그만큼 이 사람과 내 생각이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하나의 일심동체 같다는 것일 텐데 그래서 매년 5월 열리는 버크셔 해석웨이 주총 보면요. 버핏과 먼거의 토크쇼라고 하는 별칭이 불릴 정도였어요. 워낙 재밌잖아요. 아시다시피. 인사이트도 있는데 인사이트가 꼭 경제하고 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인생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자칫 들으면 꼰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훌륭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셔서 감히 꼰대라고 말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칼슴한 거죠. 그리고 두 분이 워낙 고령이었으니까요. 먼거는 1924년생이고 버핏은 1930년생인데 그러니까 매년 주총 열릴 때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올해가 마지막일 거야. 올해 꼭 가야 돼. 해서 해가 거듭할수록 두 분이 나이가 더 드실수록 계속 청중이 몰렸는데 결과적으로 2023년 5월 주총이 올해였죠. 마지막 두 분의 토크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투자자는 워낙 버핏인데 먼거가 없었으면 버핏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찾아보면 워낙 버핏은 투자 기계예요. 투자하는 기계. 그냥 인생이다. 그냥 투자. 반면에 먼거는 투자를 아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유머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핏 보다 보면 배우고 싶긴 한데 배우기에는 좀 능력이 나요.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안 나. 너무 천재야. 그런데 먼거는 사실 투자 실패도 많이 했어요. 성공도 하고. 그러니까 실패했던 거를 보면 이런 사람도 실패하는구나. 거기서 교훈을 얻어요. 그 교훈을 먼거가 유머로 풀어냈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찰리티 먼거하고요. 찰리티 먼거를 상징하는 투자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오늘 순서에서는 시즈캔디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투자 얘기하기에 앞서 찰리 먼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 주신 것들을 통해서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인생을 즐길 줄 알아요. 향유를 할 수 아는 유머러스한 투자자인데 이건 버핏하고 굉장히 다르죠. 버핏은 사실은 식성도요. 단 것만 먹어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맨날 콜라랑 햄버거만 먹는지. 맞아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돈을 왜 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먼거는 멋쟁이에요. 그리고 정말 인생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의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1993년도에 처음으로 찰리 먼거란 이름이 대중적으로 각인되거든요. 그전에는 존재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왜 그랬냐면 포부스라는 경제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자 순위를 매년 뽑잖아요.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워렌 버핏하고 하도 오래 붙어 지내다 보니까 내가 워렌의 각주인 줄 알았어. 각주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말하자면 그냥 책 읽다 보면 옆에 붙어있는 설명 있죠. 읽지 않고 설명으로 따라 붙는 말하자면 부속품 같은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또 주목하지도 않고. 맞아요. 그렇게 농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오렌 버핏한테 가려졌다라는 표현보다 나는 원래는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라는 의지가 더 강했거든요. 이런 농담도 했는데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포부스 부자 순위에서 약간 못 미친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약간 허허실실이 이 사람이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웃긴 건 이 얘기했던 게 98년인데요. 그때 스티브 잡스보다 부자였어요. 뭐야 이 사람. 그런데 98년대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복귀하기 직전이었으니까 유명했지만 부자가 아니었던 거고 그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언제 처음 만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64년 전이니까 1959년입니다. 그때 먼거는 35세 버핏은 29세였는데요. 6살 차이가 나죠. 먼거하고 버핏은 네브라스카의 오마하라고 하는 도시의 고향 선후배 사이예요. 하지만 먼거는 하버드 로스쿨 졸업하고요. 고향 떠나갔고 LA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LA에서 잘 나가는 동네 형 버핏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먼거도 전공 분야는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헌법 형법 아니고 당연히 상법이었어요. 특히 기업법. 그러니까 사실 통화하는 부분이 많아서 파트장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서로.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때가 있잖아요. 보면 당시에 먼거는요. 아버지도 변호사였는데 변호사인 아버지가 멘토였는데 고향에 돌아온 이유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고. 상시감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버핏의 경우에는 스승이 있잖아요. 유명한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가치 투자의 창시자. 그리고 안전 마진. 우리도 한번 벤자민 그레이엄 다룰 것 같은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은퇴를 했어요. 자신의 파트너가 없어진 상태였던 거죠. 벤자민 그레이엄은 은퇴에서 간 곳이 LA 비버리지였고. 여기서 이제 먼거하고도 친구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핏한테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대체제가 필요했는데. 딱 만났더니 아 먼거다. 그래서 찰싹 붙어서 친한 척 했던 거죠. 그 벤자민 그레이엄과 찰리 먼거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좀 비슷한 게 있었나 보죠. 맞아요. 여러모로 닮아 있는데요. 일단 먼거는 그레이엄처럼 팔방미인이어서 1년 동안 책도 진짜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책이 인물의 전기라고 해요. 어떤 사람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건축 애호가예요. 맞아요. 집이 많더라고요. 집이 8채예요. 진짜. 그리고 생일마다 자녀들한테 브룩스 브라더스 선물을 선물하는데. 브룩스 브라더스가 멋쟁이 옷이잖아요. 굉장히 멋쟁이고 돈이 없는데도 딸한테 머스탱 선물을 했다는 게 유명한 일화예요. 정말 무이픈일 때도. 그리고 낙태 합법화 운동에 앞장 섰던 변호사고요. 딸이 나중에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방면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거의 투자법을요. 이게 영어인데 투자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트워크 오브 멘털 모델.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삼라만상 투자법. 삼라만상 투자법. 세상 모든 건 다 알아갖고 기업 투자의 가치를 산정한다. 그런데 투자할 때 자팍이 필요해요. 맞아요. 저도 이런 투자자들 많이 봤는데요. 삼라만상을 보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책으로만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버핏은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먼거가 필요하다는 걸 바로 알아본 거죠. 그래갖고 세상 모든 걸 다 알아본 거하고 친한 척해갖고 본능적으로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천재니까 알아본 거죠. 듣고 보니까 원래 먼거는 부자였나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아버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이 좀 그런데요. 아버지도 변호사였고요. 할아버지는 판사이긴 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판사하고 변호사인데 전문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히 중산층이긴 한데 엄청난 부자는 일 수는 없는 거예요. 생활은 됐지만 엄청난 부자는 아닌. 보통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고연봉이긴 하지만 수백억 원의 돈을 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투자자나 자산가의 영역이고 그런 영역은 아닌 데다가 이분이 고향이 네브라스카였다는 것부터가 사실은 그렇게 막 부잣집은 아닌 뜻이에요. 네브라스카는 뭐냐면 동부로 이민 온 농부들이 동부에서도 못 버텨서 쫓기고 쫓기고 쫓기다가 중서부에 척박한 곳에 가서 농사 지은 곳이거든요.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데 네브라스카가 여름에는 온도가 40도고 습도가 80%래요. 아니,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그 부자는 평생을 사시네. 그렇죠. 그 이외에 다른 곳에서 살 이유는 못 느낀다. 하여튼 다시 찰론이 먼 거로 돌아가서. 그런데요. 하버드 노스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의 인생을 살아도 충분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돈의 중요성,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버핏하고 먼거의 차이점인데요. 버핏은 1부 살았 때부터 돈밖에 몰랐고 먼거의 경우에는 30살이 되어서야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구나. 투자를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우리 같은 범인한테도 훨씬 교훈이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늦게 알게 되잖아요. 대부분. 이 집은 인생은 낭만이야. 돈은 써야지. 이러다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라는 걸 생각하며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데 먼거가 그랬어요. 그런데 계기가 있었는데 계기가 뭐냐면 이혼 한 번 그리고 죽음 한 번이 있습니다. 죽음 하나.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아내하고 이혼을 해요. 첫 번째 아내 이름은 낸시였는데 그 사이에 큰아들하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혼하자마자 큰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요. 7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먼거는 이혼 위자료로 전 재산을 다 내주고요. 그리고 큰아들의 병원비로 전 재산을 다 써갖고 사실상 당시에 어떻게 살았냐면 요즘으로 치면 오피스탈 있잖아요. 지금 먼거의 재산 생각하면 3주원이 넘어가는데 시작점에서는 전세 3천만 원짜리 오피스탈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이 필요하다. 심지어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전처는 아들 치료해 주던 방사성과 의사하고 재혼해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필요하구나. 이건 투자구나. 돈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 아내 만나는데 두 번째 아내 때부터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아내한테도 아내 이름도 낸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도 낸시 두 번째 아내도 낸시예요. 낸시 1번 낸시 2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뭔가 유머러스한데 어쨌든 이 낸시 두 번째 아내분한테도 원래 아들이 둘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순식간에 뭔가한테는 자녀가 많아졌네요. 거기다가 심지어 애를 3 더 낳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 떠난 아들까지 하면 자녀가 8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돈을 벌여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벌게 되기 시작하는데 19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는 변호사 시장이 미국도 포화가 돼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잘 벌지 못하니까 상법 투자 전문 변호사니까 기업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해요. 이게 버핏하고 차이점인데 버핏은 톤 대는 것마다 성공하잖아요. 멍구는 초반에는 손 대는 것마다 실패해요. 그래서 처음에 군사 로켓 쏘는 거에 대한 변화기 부품 제조사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당시 한국전쟁 때였대요. 그래서 특수를 노리고 투자하는데 쫄딱망함. 왜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 했던 사람이잖아요. 군사 로켓 욕 변화기 부품이 뭔지 알겠어요? 내가 모르는 기계 기술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이때 얻습니다. 그래서 멍구가 이걸 평생 시키고요. 그래서 버크셔에서의 부회장할 때도 기술 기업 투자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실제로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기업을 함부로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번 교훈을 얻으면 우리는 그 교훈을 잊잖아요. 뭔가는 그걸 기억하고 원칙으로 삼았다는 게 다른 점인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사업은 결정을 내리기에 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더라. 나쁜 사업은 한 번만 나쁜 결정을 일어나면 계속 나쁜 결정이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해보면 안다는 거죠. 흔히 말해서 좌충수를 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고인에게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꼬여만 갔던 사람이 돈도 다 잃고 언제부터 돈을 번 거예요? 사실 버핏 얘기하면 버핏은 책을 보고 주식 거래를 보고 액수를 맞추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먼거 같은 사람에 가까워요. 먼거는 원래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 치면 부동산 tf로 돈을 벌었는데 당시에 la 인구가 80만 명밖에 안 됐대요. 이게 언제요? 1960년대요. 60년대는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은 4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명씩 인구가 증가하니까 다니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지네. 뭐가 필요해? 주택. 사람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 맞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결국 돈은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부동산 pf를 하는데 상법 전문가니까 물주가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지분이 작았는데 점점 커지는데 당시에 동업했던 인물이 la타임스 지금도 있죠. 거기에 발행인 집안이었던 오티스 부스라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la 지역에는 아직도 찰리 벙거가 지금 주택 고급 주택 아파트가 진짜 많대요. 그러니까 1967년에 처음 분양했는데 유명한 대학이죠.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이라고 그러는 건. 칼텍. 그 앞에도 있어요. 그 앞에도 있고 또 샌디에고 앞에 바닷가에도 아주 고급 주택가를 지어서 분양했는데 나중에 버핏이 먼거한테 그거 이름 내가 지어줄게. 먼거 빌.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만큼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아이러니하게도 버커셔 회사에서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종잣돈을 만드는데 부동산으로 투자했는데 진짜 큰 돈을 제대로 벌려면 기업을 제대로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본 거죠. 우리나라랑 일반적인 견해가 좀 다르네요. 우리는 부동산 살 돈이 없어서 주식 투자로 종잣돈 만들고 종잣돈이 좀 커지면 그때 부동산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말하자면 전세로 일단 집을 얻어갖고 그래갖고 아파트를 사고 이런 관념이 있잖아요. 내가 사는 집을 갖고 그 집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재화는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주식은 연결되는 것일 텐데 여기서 버핏과 먼거가 연결돼요. 부동산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부동산 pf를 많이 하니까 먼거가 LA나 캘리포니아 지역의 부자하고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버핏은 오마일만 있으니까.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먼거가 합니다. 여기서부터 파트너십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도 투자 모임이라는 걸 만드는데 최초의 모임 인원은 13명이에요. 그러니까 먼거하고 버핏이 니네 돈 내가 부자로 만들어줄게 해갖고 돈을 다 모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요. 세쿠아이어 캐피탈의 빌 루엔이라는 인물입니다. 세쿠아이어 캐피탈은 어떤 곳이냐면 이게 스타트업이나 실리콘밸리에 관심 있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전설적인 회사죠. 애플, 유튜브, 페이스북, 링크 등인 엔비디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요. 말하다 보니까 약간 현타가 오는데. 아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지. 그렇죠. 그런데 핵심은요. 뭔가 버핏이 종검하는 이유는 연 수익률이 20% 60년 동안 유지해서 유적 수익률이 380만 퍼센트다. 380만 퍼센트. 이것도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마라톤을 100m 달리기로 뛴 건데 그런데 진짜 존경하는 이유는 미국의 부의 원조집인 거예요. 세쿠아이어 캐피탈로. 사실은 거슬로 돌아가면 애플도 유튜브도 다 워핏하고 멍고가 만든 투자조업에서 돈을 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거슬로 올라가다 보면 시조세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모든 돈의 뿌리는 역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번에 돌아가셨으니까 말하자면 시조세가 돌아가신 게 되는 거죠.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그 포레스트 건프인가? 그 타멩크스가 나왔던 영화인데 역사적인 모든 순간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버핏과 멍고가 그런 사람이네요. 맞아요. 세상의 모든 돈의 움직임엔 다 존재하는 존재. 두 분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함께 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블루칩 스탬프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블루칩 스탬프스이 잘 안 알려져 있는 멍고와 버핏의 어떤 투자처인데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블루칩 스탬프 뭐냐면요. 요즘으로 치면 스포카라는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도도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식당 가면 밥 먹으면 그러면 몇 퍼센트 포인트 적립해 주는 거거든요. 요즘 디지털로 하지만 당시에는 똑같은 비즈니스가 스탬프 찍어주는, 도장 찍어주는 걸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블루칩 스탬프스이 뭐가 좋으냐면 손님은 포인트는 모아야 돼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줘야 되는 시기는 오래 걸려요. 손님한테 모아오세요 이런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도장 찍은 다음에 그거 까먹잖아요. 그럴 때도 많죠. 그러면 이게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지불할 필요 없는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리고 말하자면 반면에 식당이나 어떤 가게는 이 회사 블루칩한테 먼저 돈을 다 내놔요. 포인트 다 쓴, 손님이 오시면 지불해 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프레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블루칩은 현금 부자인 거예요. 이걸 알아낸 게 버핏이 아니고 먼 거예요. 먼 거가 자녀 데리고 맛있는 거 먹어 다니다가. 그것도 봤구나. 그렇죠. 스탬프 이거 찍는데 이 회사는 이럴 것 같은데 하고 버핏한테 드릴링 전화가 보니까 버핏이 재무제표 딱 보고 이거 말 되는데 하고 투자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칩 스탬을 통해서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가치 할인 적금법이라고 하는데 현재 기업 가치보다 보유한 현금 량이 많으면 그러면 투자해라라는 건데 무조건 블루칩에서 투자한 거죠. 여기서 그런데 버핏하고 먼 거는 이렇게 해서 인수한 블루칩을 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현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당연히. 목적은 투자하니까 그렇게 투자한 기업이 바로 그 유명한 오늘의 주인공이죠. 시즈캔디 웨스코 파이낸셜 그리고 버할로 이브닝 뉴스 프리시전 스틸인 건데 이게 다 그냥 당대 지금까지도 잘 나가는 핵심 기업들인 겁니다. 그럼 이런 핵심 기업들에 처음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이 두 사람들은 처음부터 승승장구를 계속 했던 거예요. 오늘 시즈캔디 역시도 먼 거가 없었으면 안 되는 회사였거든요. 먼 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시즈캔디를 봤을 때 먼 거가 발견한 것은 일단 이게 선물이구나. 선물은 남한테 주는 거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가격이 비싸도 계속 줘요. 그러니까 여기 좀 왜 카카오 선물하기 있잖아요. 잘 되는 이유가 남한테 선물하거나 나 자신한테 선물하기 때문이거든요. 선물은 가격을 안 아끼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다. 두 번째는 공장이 그 당시에 인수할 때 1972년에 인수했는데 이때도 2개였는데 지금도 2개밖에 안 돼요. 추가 투자가 필요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온고잉 비즈니스예요. 현금이 계속 창출돼요. 계속 시즌마다 계속 팔리니까. 그거를 계속 배당을 받아갖고 이 두 사람은 다른 회사에 투자하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인 거고요. 결국 2,500만 달러에 인수를 하는데 배당금이 조단위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5월에 매번 버크쇼 회사에 주총을 하는데 이때 시즈캔디를 또 팔아요. 크리스마스에도 팔고 5월에도 팔고 해서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시즈캔디라고 하는 이 시가 뭐냐면 이거 만든 가문의 이름이거든요. 성씨. 시인의 집안. 이 시즈캔디를 제대로 알아본 시한. 시유 어게인 하는 건 이 두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먼거랑 버핏이라는 사람의 인격도 제가 참 주목이 되네요. 이 두 분은 워낙 돼가니까 조만간 또 언제고 한번 또 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삼라면상 투자법에서 코스트포하고요. BYD하고 시말라 캐피털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조용필의 친구여입니다. 먼거와 버핏 같은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